예 여러분 좀 특이한 장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주택을 개조해서 Threat Store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 사인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자그만 스토어 인데요 작은 예 집을 개조해서 이렇게 신발도 있고요 보여 드립니다 네 지금 스토어에 다운스터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에도 옷들이 많네요 와 지하에도 이렇게 정렬을 해 놨네요 우와 대단합니다 지하에 내려오니까 좀 시원합니다 지하에도 여러 볼 수가 있고요 겨울 자켓 같은 것들이 있네요 예 이쪽에도 있고 와 여기는 또 타이들도 있네요 넥타이도 있고 셔츠들도 있고 바지들도 있고 양복도 있습니다 밑에 지하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 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벤쿠베에서 출발해서 스카미시를 지나서 너무나 유명한 올림픽 타운 위슬러를 지나서 30분만 운전해서 가면 보시다시피 펜벌턴이라는 이런 산 위에는 눈들이 지금 있고요 왼쪽에 보면 알트 센터 건물도 있고 이런 작은 펜벌턴이라는 이쁜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쁜 도시의 좀 특이한 어떻게 보면 주택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트랩트 스토어 프로스펙트도 있고 오픈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낡은 집인데요 예 오픈 사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책들도 팔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많은 이렇게 오래된 옷들 스카프 오블씩 이렇게 팔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가지 옷들 사이로 있는데 여기 주인 아저씨께서 앉아계셔서 제가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오늘 어떻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인가요? 빌 빌 안녕하세요 빌 오늘의 목요일은 조프리 레이크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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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딸의 스토어. 어떤 예종류가 한iz때문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라의 스토어. 먼저 전달합니다. 오도 나이션 first and then if it's good we put it out on the shelf or how long this store exists this area long time 20 years 20 years okay before this house was uh what kind of purpose this house use it was used for a staff housing right by the power company 오, 이게 스텝 house, 파워 컴퓨터의 사람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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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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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I haven't. 제 아들은 30년간 지났어요. 30년간 지났어요. 오, traveling 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다른 지역에 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지금 이제 장만한 곳을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네, 재료인에 거고요. 아, 재료인에 거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1주일 전에. 오! 1주일 전에, 너는 80년이예요. 와우, 너는 너무 오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너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네. 네.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많은 자켓들도 있고요. 신발들도 있고, 대부분 도네이션을 받아서 썰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쁜 옷들들 많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거울을 비치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삼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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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 Rex, bow. 여러분 Hi, Bear. Right now I heard Pemburton's temperature is summertime very hot. It's warm. Today it's gonna be about 38 Celsius. Okay. 10 days ago we had several days, we were up to mid 40s, 44, 45, 44, 45, and that is hot. Wow, thank you. You bet, bye.